세계사 속의 한국 역사 2강, 선사시대의 생활편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인류는 처음으로 두 발로 일어서면서 손에 도구를 쥐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그 도구의 발전과 함께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약 70만 년 전에 구석기 문화가 시작되고, 약 50만 년 전에 한반도에 살던 구석기 유적인 검은모르 동굴 유적이 발견되었고요. 기원전 8천 년경에 신석기 문화가 시작되고, 기원전 5천 년경에 한반도에 살던 신석기 유적인 서울 암사동 유적이 발견되었고, 기원전 2333년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단군 왕검에 의해 건국되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는 한반도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고, 기원전 400년경에는 철기 문화가 시작되지요. 기원전 194년, 위만이 고조선 왕이 되어 위만조선을 이룹니다. 지금부터 선사인들의 생활 모습을 보실 텐데요. 우선 구석기 시대의 생활입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 계곡이 있는 산 속에서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살고 있죠. 막집도 보이고요. 옷은 사냥한 짐승의 가죽을 걸친 모습이네요. 구석기인들은 돌을 깨트려 떨어져 나간 날카로운 면을 이용하는 뗀석기를 사용하지요. 이것은 주먹도끼인데요. 구석기의 대표적인 뗀석기지요. 1970년대 이전까지는 유럽과 아프리카의 구석기 문화만 알려졌었는데, 1970년대 주한미군이 한탄강 뉴욕에서 이 주먹도끼를 발견해 학계에게 보고함으로써, 아시아에서도 구석기 문화가 있었음이 알려졌습니다. 구석기인들은 사냥한 짐승의 뼈로 도구로 사용했고, 동물이 이동하는 곳을 따라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이동하기 쉬운 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때론 동굴 속에서 추위나 더위를 피해 생활했지요. 먹거리로는 사냥, 수렵을 하거나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동생활을 했습니다. 1909년 오스트리아 단유부 강가 빌렌도르프에서 철도 공사를 하던 중에 조각상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제작 연도는 기원전 2만 5천년에서 기원전 2만 년 경으로 추정되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지요. 유방과 복부, 둠부가 과장된 모습을 한 이 여인상은 출산을 상징하는 원시적인 주술의 도구 혹은 숭배의 대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6만 년 전에 유골이 이라크 북부 샤니다르 동굴에서 발견되었는데 네안데르 탈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모 네안데르 탈렌시스는 인류 최초의 풍습인 시체 매장 풍습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이 유골에서 꽃가루 화석이 나왔지요. 이때의 인류는 언어를 공유하면서 감정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입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면 생활터전이 큰 강가임을 알 수 있죠. 신석기 시대로 오면 농경을 시작하는데 농경에 꼭 필요한 물을 얻기에 적당한 큰 강가의 터전을 잡습니다. 이곳에서 목축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죠. 가족 단위로 옴집을 짓고 이렇게 농경이 시작되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석기 인들이 농경을 시작하면서 도구를 더욱더 활용하게 되는데요. 돌을 용도에 맞게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합니다. 돌괭이, 돌보습, 돌낙과 같은 간석기는 농경에 꼭 필요한 도구이겠죠. 그리고 농경에 수확물이 나오면 저장할 수 있는 토기를 만드는데 우리나라 신석기의 제일 대표적인 토기가 바로 빗살무늬 토기이지요. 그리고 의생활에도 변화가 오는데요. 가락바퀴라는 간석기로 실을 뽑아서 뼈바늘로 옷을 짓거나 그물을 짜게 되죠. 이 화면은 가족 단위로 옴집을 짓고 가운데에 화덕을 만들어 화덕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신석기인의 모습이네요. 신석기인들은 농경을 시작하면서 수확물의 풍요로움을 기원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데요. 모든 자연 만물에는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주술적 신앙인 샤머니즘, 특정한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과 같은 원시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석기 유석으로 울산 방구대 안과카가 있죠. 울산 대곡천변에 있는 이 바위 그림은, 특히 고래를 사냥하는 매우 사실적인 이 그림은 약 7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써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고래 사냥 그림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중부 알제리의 타실리나 제르 공원에는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에 걸쳐 사하라가 수빈했던 무렵에 리비아에서 온 수렵민이 그린 채색화가 있죠. 지금은 사막이라 농경이 불가능하지만, 이 시기에는 수렵과 농경도 할 수 있을 만큼 수빈했음을 말해주죠. 다음은 청동기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강이 흐르는 배산 임수 지역에 털을 잡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불악을 이루고, 이 불악을 지키기 위해 목책을 두르고 그 둘레에 해사를 파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발달된 간석기를 이용해 농사를 짓지요. 이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학금으로 돌보다 무르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도 농기구들은 간석기를 썼습니다. 무기로는 비파형 동검이 있고, 지배자의 무덤인 고인돌이 있죠. 토기는 일반적으로 민무늬 토기인데, 고조선 영역에서만 출토되는 미송리식 토기도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는 간석기가 발달하고 농사기술이 발전하여, 잉여생산물의 차이로 사유재산이 성립됩니다.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계급이 생기지요. 늘어나는 인구와 땅의 부족은 정복전쟁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도자가 나오지요.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드디어 국가가 성립됩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적인 고인돌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고인돌의 40%가 분포되어 있어 고인돌의 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보이는 고인돌은 강화유적지에 있는 북방식 고인돌, 탁자형 고인돌이고, 화순 고창 지역에는 주로 남방식 고인돌, 바둑판형 고인돌이 분포합니다. 다음은 철기 시대의 생활 모습입니다. 철기 시대가 되면 농기구를 비롯하여 무기도 철로 만들기 때문에 빈번하게 전쟁이 일어나지요. 따라서 우리 한반도에도 초기 철기 국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철기 시대의 유적지에서는 중국 한나라 화폐인 오수전과 중국 전국시대 화폐인 명도전이 출토되어 이 당시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를 알 수 있고, 또한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는 붓도 함께 발견되어 문자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시대로 들어간다는 의미이죠. 토기로는 검은 간토기가 있고, 이때부터 드디어 장래 용품이 나오지요. 청동기 시대의 거대한 고인돌이 아닌 땅의 구덩이를 파고 넓적한 나무너를 만들어 그 안에 시신을 넣는 널무덤이나 큰 항아리 속에 시체를 넣어 만든 동무덤이 나옵니다. 철기 시대의 무기는 철제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복전쟁이 활발했고, 철기 시대에도 청동기는 의식용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농기구 역시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농업생산력이 증가하여 사회계층 간의 분화를 촉진시켰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은 3강 문명의 발생편입니다.